며칠 전에 얘가 여기 올라가는 걸 어떻게 살았냐면 저 때 준희 형님이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았다? 근데 내가 딱 돌았더니 얘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저렇게 가고 있어 그랬구나 아 저거 뭐 하는 짓일까? 아우 귀여워 준희야 다리를 먼저 뽑으면 되잖아 가다 말아 할 줄 알아 뒤로 돌아야지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해야지 뒤로 돌아가지고 다리를 먼저 갑자기 여기서 앞으로 한 바퀴 돌려 그러냐 너? 그렇지 그렇지 응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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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잘한다 어허 잘한다 아잉 안녕 헥 헥 헥 헥 어허 잘한다 헥 어허 헥 헥 헥 헥 헥 무섭지 하하핳 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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